어제 낮에 이어 밤사이에도 무더위는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 오후 6시쯤 그치겠습니다. 한편 현재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동 지나고 있는 태풍 바비는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릉과 대구는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지역 31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 대비 잘해주시고요. 경기 남부지역 32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우리나라는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